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것 안녕하세요. 제1절 일반점표 입력 핵심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실기표 문제 2번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출발합시다. 핵심기출문제 1번 회사이름 주식회사 8호 코드번호 1185고요. 제85회 기출문제 실기표 문제 2번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됐지요? 프로그램 화면에서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85 주식회사 8호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시다. 메뉴는 일반점표 입력 메뉴다. 됐지요?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세요.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리고 입력할 때 부가가짓에는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자료 제시된답니다. 당연하다. 그지? 부가가짓의 신고서와 관계없는 거래를 일반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6문항이 출제되고요. 이제 하나씩 봅니다. 1번 문항. 7월 7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보관하고 있던 제품 3,250만원. 장부가액이 소실되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회사에 불러가지고요. 제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변의 제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적어주고 차변의 재해 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 기록하면 되겠지요. 다만 주의합시다. 제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대변에 적혀서 감소됩니다. 재고 자산이 감소하는데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하는 거다. 이런 거를 우리는 타계정 대체라고 부르고 타계정 대체 거래일 때에는 반드시 저교란에다가 8번이라고 적어주어야 감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되죠? 그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입력합니다. 7월 7일 차변부터 적을까? 차변에 재해 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 금액은 3,250만원 대변, 제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재고 자산이 감소하는데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교란에 8번이라는 거를 반드시 적어주어야 될 거다. 됐습니다. 2번 문항 7월 9일 회사는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요. 7월 분 퇴직연금 1,452만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일단 제조관련 부분 6760-000원, 비제조관련 부분 6760-000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답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그 성격이 어땠습니까? 연금에 불입하는 순간 회사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연금에 불입해놓으면 그 이후에는 전혀 회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연금에 돈 불입하면 그 불입된 돈 주인은 누구라고 이미 종업원 거다 이겁니다. 그게 DC형이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계처리는 굉장히 단순했다 그지? 그냥 불입하는 돈에 대해서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전혀 회사는 회계처리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죠? 그게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1,352만원이라는 자산의 감소적구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의 증가적으면 됩니다. 다만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의 증가적을 때 조금 주의하자 이겁니다. 제조 관련 부분은 즉 우리 공장직원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부분은 퇴직급여라는 비용 중에서 500번째 코드로 회계처리할 거고요. 공장직원 아닌 그 외의 직원에 대한 거는 800번째 코드의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것이다. 됐죠?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7월 9일 대변부터 기록할까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돈 납입했습니다. 1,352만원 차변 퇴직급여라는 비용의 증가를 기록하는데 500번째 코드와 800번째 코드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입력하더라. 500번째 코드가 676000 그리고 800번째 차변에 퇴직급여된 800번째 코드가 676000 됐습니다. 3번 문항 8월 1일 주식회사 형태의 외상매출금 1,3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6개월 만기 약소금으로 받았다. 단 하나의 대체전표로 작성하십시오. 우리 회사가 외상으로 제품 팔았습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 차변에 외상매출금이라고 회계처리 했었었다. 이겁니다. 그 차변에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적어서 이제 없앨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 받으면 된다고 하지? 돈 받는 거는 차변에 현금 300만원 그리고 차변에 받으러 그죠? 나머지 금액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8월 1일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차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치? 어디에 대한 외상매출금? 주식회사 형태라는 거래처 금액은 1,300만원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습니다. 차변에 차변에 3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천만원이네요. 천만원은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받을 어음 계정과 못 쓰면 되겠다. 그죠? 그렇죠? 주식회사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4번 문항 9월 20일 챔프의 수출 선적일자가 9월 10일 했던 제품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여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다. 우리가 물건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기록되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대변에 적어서 감소시키고요. 돈 받는 거 차변에 보통예금 적으면 됩니다. 다만 외상매출금이 애당초에 달러로 기록되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기록되었을 때의 환율이랑 실제 돈 받으면서 없어질 때의 환율이랑 다르다 보니까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됐지요? 자 바로 입력합니다. 9월 22일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그대처는 영어다. 그지? 없어지는 외상매출금은 얼마입니까? 애당초 차변이 기록되었던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는 거다. 그지? 애당초 차변이 기록될 때 환율이 9월 12일 1200원이었습니다. 달러당 1200원 30,000달러 곱하기 1200원 얼마입니까? 3600만원이 애당초에 차변으로 기록되었었습니다. 그거를 대변에 적어서 없애는 거다. 그지? 이제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습니다. 보통예금으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올 때 환율은 얼마입니까? 달러당 1250원입니다. 그럼 3만 달러 곱하기 1250원 3750만원이네요. 여기에 돈 들어옵니다. 3,7,5,0,0,0,0,0,0,0 오케이.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선으로 기록하면 된다. 그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이익 봤다. 그지? 3600만원이라는 외상매출금 없어지면서 돈이 엄청 크게 3750만원이나 돈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익을 보았고 그 부분을 대변에 외환차익이라고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150만원이다. 그지요? 블로그 값이 자동으로 딱 표시되니까 엄청 편하다. 이겁니다. 150만원을 요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다. 그죠? 환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 회사는 이익을 본 겁니다. 외상매출금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돈이 돈 들어온 거다. 1달러당 50원씩 이익 봤다. 그지? 50원 곱하기 3만달러 얼마입니까? 150만원으로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50만원 만큼 이익 본거고 그게 대변에 외환차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기록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5번 문항 목적에 따라서 개정과목이 달라지는데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랍니다. 단타 목적으로 잠깐 가지고 있으면서 시세차익 노릴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뭡니까? 단기매매증권이지.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기록될 거고요. 금액은요? 자 50주 곱하기 한주당 구입금액 해가지고 금액 자체가 나와있네 300만원 이게 회계처리할 금액입니다. 액면가는 뭡니까? 우리가 주식 구입했는데 그 주식에 무언가 금액이 적혀있다 이겁니다. 그 액면가는 실제 주식 가격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당 액면가는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계처리할 때는 한주당 천원 요게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회계처리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3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300만원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되겠네. 자 10월 25일요.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300만원 대변에 돈을 돈을 뭘로 줬다구요? 보통예금으로 대변에 보통예금 기록하면 되겠다. 입력 완료 6번 문항 11월 22일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통주 주식 만주 한주당 액면금 5천원 한주당 발행금액은 만원 요거를 추가 발행했구요. 발행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100만원은 당자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단 하나의 점표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 증자 거래다. 그지? 회계처리 대변에 자본금 이라는 자본의 증가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으면 됩니다. 돈이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다. 그지? 기본골격이구요. 하나씩 채워봅니다. 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보통예금 발행금액이 한주당 만원이구요. 몇주? 만주입니다. 만주 곱하기 만원 만 곱하기 만 하면 1억원 되겠다. 그죠? 1억원이 돈 들어옵니다. 다시 1억원 대변의 자본금 계정과목은 철저하게 액면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거다. 그지? 5천원 곱하기 만주 5천만원이 기록된다. 그래서 액면금액으로 볼 때 5천만원이라고 적혀있는 주식 발행하면서 돈이 1억원 들어오니까 할증 발행한 거구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5천만원이 기록될 것 요게 기본 구조인데요. 너무 쉽다. 그지? 신주 발행비 자료를 끼워 넣었습니다. 주식 발행 과정에서 짜잘하게 비용이 100만원 생겨서 요거를 당자수표 발행했다. 그러면 당자수표를 발행했다고 대변을 당자예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그지? 돈이 지출된다. 이겁니다. 100만원만큼 신주 발행비가 생기면 들어오는 돈 즉 발행금액이 작아지는 결과가 된다. 그지? 1억원 들어왔다가 100만원 다시 돈 나가는 것 그러면 실제로는 9,900만원만 돈 들어온 꼴이 되고요. 따라서 애당초 예상했던 주식 발행초과금이 5천만원이었지만 여기서 100만원이 작아진다. 4,900만원이 최종 결론값이 들습니다. 됐죠? 이렇게 열심히 분석해보았고요. 이제 요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점표를 입력하라고 요 4개의 라인이 전부 동일한 점표번호가 되도록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11월 22일 차변부터 기록할까? 차변 차변에 보통예금 1억원 대변에 자본금 5천만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예금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주식 발행초과금 4,900만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 회차 풀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풀만하다 그지요? 열심히 제3장에서 공부했던 차변 대변 회계처리를 입력하는 문제가 주제되는 것이다. 다만 입력 과정에서 코드번호 같은 거 또는 저교 8번 이런 걸 주의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좀 신경 쓰자 그렇게 연습해 보았다. 이겁니다. 오케이 한 회차 풀어봤고 그 다음 회차 또 봅니다. 회사 주식회사 65이고요. 코드번호 1165 제65회 기출문제 실기편 문제 2번을 연습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메인 화면에서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65 주식회사 65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메뉴는 일반 점표 입력 메뉴 1번 문항 8월 25일 소망 은행으로부터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은행에서 돈 빌렸다. 그지? 그런데 5년 만기니까 장기 차입금이다. 이겁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1억 원 자산의 증가 대변에 장기 차입금 1억 원 부채의 증가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입력합시다. 8월 25일 차변에 보통예금 1억 원 대변 장기 차입금 1억 원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죠? 어느 은행에서 돈 빌려와서는 나중에 어디에 갚아야 되는지 그곳 관리해야 됩니다. 무슨 은행? 소망은행 됐습니다. 입력 완료. 2번 문항 9월 10일 회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요. 8월분 퇴직연금 천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이번에는 DB형 퇴직연금이 출제되었네요. 조금 전에 풀었던 이 앞에 회차에서는 DC형이었다. 그지? 이번에는 DB형. 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DC형과 DB형을 열심히 공부해서 썼다. 이겁니다.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그 성격이 어땠습니까? 퇴직연금에 불입하더라도 회사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연금에 불입했다고 불입한 돈 주인은 여전히 회사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직원한테 퇴직금 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DB형 퇴직연금에서는 불입한 돈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장부상 계속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걸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회계처리 대변에 보통예금 천만원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에 그 부분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된 것이다. 됐습니다. 입력합시다. 9월 10일 대변부터 기록할까? 보통예금으로 돈 냈습니다. 얼마요? 천만원 그리고 차변에 그 부분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으로 계속 관리를 할 것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입력 완료 3번 문항 9월 20일 오늘은 9월 20일입니다. 9월 5일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수령한 가수금은 우리 전자의 제품을 매출하기로 받은 계약금 50만원과 동사, 같은 동, 회사할 때 샀자, 같은 회사, 우리 전자를 말한다. 그죠? 우리 전자의 매사 매출금 50만원을 회수한 걸로 확인되었다. 가수금에 대해서 그레처 입력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월 5일에 차변에 보통예금 또는 현금 두 개 앞에서 100만원이겠다. 그죠? 대변에 가수금 임시 계정으로 이렇게 회계처리 했었습니다. 우리 전자에서 돈 받았습니다.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알려줄게 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회계처리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실무라면 가수금에 대해서 우리 전자에서 돈 받았어라고 가수금에 대해서 그레처 관리할 건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가수금 계정과목에 대해서 그레처 입력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이겁니다. 오케이. 9월 5일에 이렇게 회계처리 했고 오늘은 9월 20일입니다. 대변의 가수금 임시 계정과목이다. 그죠? 이거 빨리 정체를 파악해서 정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정리하는 거다. 9월 20일에 대변의 가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부채의 감소 그리고 대변에는 그 정확한 내용을 적어주는 겁니다. 계약금으로 돈 받은 거였대. 선수금으로 회계처리 50만원 그리고 나머지 50만원은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그거 없애면서 돈 받은 거였대. 이겁니다. 이렇게 회계처리 하는 거다. 그러면 가수금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고요. 결국 남는 거는 선수금으로 계약금 받은 걸로 50만원 들어온 거고 외상 매출금 자산 없어지면서 50만원 돈 들어온 거고 이거만 딱 남게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선수금과 외상 매출금은 당연히 거래처 관리해야 될 겁니다. 그죠? 오케이.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우리가 입력해야 된 거는 9월 20일자의 분개 요거를 입력해야 되는 것이다. 분석 끝났고 입력하면 되는데 참고로 9월 5일에 진짜 우리가 분석한 대로 이렇게 회계처리 되었었는지 참고로 확인해 봅시다. 9월 5일자 분개 내용을 보자. 9월 5일 보십시오. 대변에 가수금 100만원 차변에 버통예금 100만원 이렇게 회계처리 되었지 않습니까? 자, 입력합니다. 9월 20일 차변에 가수금 이라는 부채의 감소 100만원 대변에 선수금 50만원 거래처가 누구라고? 거래처가 거래처가 우리전자의 우리전자 50만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라는 자산의 감소 우리전자 50만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거래요소 결합관계로 보면 차변에 가수금 부채의 감소 대변에 선수금 부채의 증가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됐지요? 오케이 자 4번 문항 봅시다. 9월 30일 캔브리지의 수출 선적일자가 9월 10일 9월 10일에 수출했어서 수출했던 제품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의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 9월 10일에 제품 수출에서 대변에 제품 매출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렇게 회계자리 했었는데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면서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온다. 이겁니다. 다만 애당초 외상 매출금 기록될 때 달러로 기록되다 보니까 USD는요 US달러 미국에서 사용하는 달러를 말합니다. 외화로 기록되다 보니까 환율 차이가 생겨버렸다. 이겁니다. 그죠? 자 유사한 스타일의 문제를 이 앞에 차에서도 풀어봤다. 그죠? 동일한 논리입니다. 빨리 풀어봅시다. 돈 들어오는 거는 얼마가 들어옵니까? 돈 들어오는 날 환율 달러당 1050원 1050원 곱하기 5000달러 525만원 돈 들어옵니다. 자 없어지는 외상 매출금은 얼마가 없어집니까? 애당초 차변에 기록되었던 금액이 없어진다. 그지? 애당초 차변에 기록될 때는 환율이 1100원이었어. 5000달러 곱하기 1100원 55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던 외상 매출금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55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던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돈은 조금만 더 받습니다. 회사는 손해받다. 그지? 25만원 손해받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환차손 25만원이 기록될 것이다. 됐습니까? 분석했고요. 입력합니다. 9월 30일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거래처는 캠브리지 금액은 얼마요? 그새 까먹었네. 또 계산합시다. 5000달러 곱하기 1100 550만원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오는데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옵니다. 5000달러 곱하기 1050 525만원 그리고 손해받다. 그지? 차변에 외환차손 외환차손 요걸로 25만원 기록하면 되겠다. 25만원은 요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다. 그지? 예당초 차변에 외상 매출금 기록될 때보다 실제 돈 받을 때 환율이 떨어졌어. 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는 손해받다. 이겁니다. 왜 자산이 감소되는 영향이 생기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 회사가 기록했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환율이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1달러당 50원씩 손해받습니다. 50원 곱하기 5천 이렇게 해서 25만원만큼 손해받다. 라고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5번 문항 10월 23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처분했다. 장부가액은 123-4500-000원 만주공 한 주당 12,345원에 구입하다 보니까 장부에 이렇게 기록되었었다. 이겁니다. 처분가액은 125-000-000원 이랍니다. 만주 곱하기 12-500 이렇게 해서 계산된 거래. 처분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기 주식 처분이 계정의 잔액이 170만원 있다. 또한 처분 수수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자기 주식의 처분 거래다. 그죠?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해당했다. 그지요? 자, 분류는 자본 조정인데 회계 처리할 때에는 마치 자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회계 처리하면 편했습니다. 그래서 취득하면 차변에 자기 주식이 기록되고 처분하면 대변에 자기 주식 기록하면 된다. 그죠? 회계 처리. 대변에 자기 주식 기록한다. 얼마? 123-4500 예당조 차변에 기록했던 자기 주식을 전부 다 팔아먹었어. 대변에 적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돈 들어오는 거 적는다. 그지? 125-0000 돈 들어오는데 돈이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온다. 그래서 123-4500 000으로 기록되어 있던 거를 팔아서 돈이 125-0000 엄청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이익받다. 이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과목이다. 다만 주의하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이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기록하기 전에 나의 반대 포지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혹시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 나의 반대 포지션이 있다면 그것부터 없애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없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만 있는 상태다. 그러면 반대 포지션 신경 쓸 필요 없는 거다. 그지? 그냥 마음 놓고 대변의 차이 금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기록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자본 항목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기존의 170만 원에서 이 회계 처리하고 나면 이 회계 처리하는 부분만큼 더 늘어나게 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분석했고요. 이 동그라미 표시한 금액은 우리가 계산기로 두드려 필요 없다. 그죠? 회계 처리 입력하다 보면 플러그 값으로 자동으로 표시가 딱 될 겁니다. 오케이. 입력합니다. 10월 23일 차변에 보통예금 125000 대변에 자기 주식 123 45000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얼마요? 플러그 값 자동 표시된다. 그죠? 얼마입니까? 155000 이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6번 문항 봅니다. 10월 27일 주식회사 거붕에 대한 받으러 1700만 원이 만개가 되어서 주심 수수료 5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은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주심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하십시오. 뭡니까? 만개가 되었을 때의 주심 거래라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받으러 가지고 있어서 만개가 되면 받으러 발행한 회사로 직접 가서 돈 찾아도 되겠지만 은행에 좀 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은행에 시킬 은행에서 수수료 조금 떼먹는데 이름을 주심 수수료라고 불렀다. 그래서 회계 처리 가지고 있던 받으러 없어지니까 대변에 받으러 1700만원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온 건 적으면 되는데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어. 차변에 보통예금 적돼 그 전에 수수료 부분을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자. 입력합시다. 10월 27일 대변에 받을어 음이라는 자산의 감소 거래처리 거래처가 어디였습니까? 거붕 주식회사 거붕 금액이 1700만원 자 차변에 수수료부터 인식합시다. 수수료 비용 코드번호 800번째 코드 금액이 5만원 그러다 보니까 1700만원에서 5만원 차감된 금액이 돈 들어오는 거다. 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지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이렇게 또 한 회차 풀었고요. 메뉴 닫고 한 회차 더 풀어봅시다. 핵심기출문제 3번 회사 이름 주식회사 63 코드번호 1163 제63회 기출문제 실기편 문제 2번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63으로 주식회사 63으로 회사 변경하신다. 출발합니다. 메뉴는 일반전표 입력 메뉴 1번 문항 2월 9일 전 직원 관리직 30명 생산직 70명 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3명 병원에서 실시하고 접종 비용 500만원을 사업용 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직원 예방 주사 놓아주었다. 이겁니다. 차변에 복리 후생비라는 비용의 증가 대변에 시용카드로 결제했다. 실무에서 워낙 시용카드 거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엄청 높아졌다. 이겁니다. 어렵진 않지만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시용카드로 결제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돈 나중에 줄게요. 라는 외상거래 대금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대금에 해당하는 부채의 증가를 기록하면 됩니다. 회계 처리할 때 계정과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로 판단하는 겁니다. 주된 영업활동이라면 외상 매입금 계정과목 주된 영업활동 아니라면 미지급금 계정과목 쓰면 됩니다. 직원 예방조사 놓는 것은 주된 영업활동 아니다. 그치? 제조기업에서 주된 영업활동은 무엇입니까? 원재료 구입하는 겁니다. 원재료 구입이 아니고 직원 예방주사 접종이니까 대변을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거래처를 조금 주의하자고 있다. 그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상대방 가게 이 경우에는 가게가 아니고 병원이다. 그치? 상대방 병원 세 명 병원에 돈을 누가 줍니까? 신용카드사에서 돈 미리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돈 줄 필요 없고 누구한테 돈 준다고 카드사한테 돈 준다. 바꿔 말하면 다음 달 즈음에 카드사에서 우리 돈 뽑아갈 거다. 따라서 대변 미지급금 계정으로 쓰되 거래처를 주의하자. 병원이 아니고 국민카드라는 카드사로 적어야 된다. 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거입니다. 차변은요.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의 증가 기록하되 500만원이라는 비용을 관리직 800번 대코드와 생산직 500번 대코드로 좀 나누어야 된다. 이해가시지요? 오케이. 입력합니다. 자, 2월 9일 대변부터 기록하자. 대변에 미지급금 이라는 부채의 증가 기록하되 병원이 아니야 카드사로 무슨 카드? 국민카드로 기록합니다. 금액은 500만원이다. 그치? 500만원. 차변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의 증가 기록하면 되는데 문제가 너무 쉬울까 봐 비용계정과목을 500번 대코드와 800번 대코드로 나누도록 그렇게 출제를 했다. 관리직 30명 생산직 70명 순서는 상관없다. 그죠? 관리직이 자료 먼저 제시되어 있으니까 800번 대코드부터 그냥 입력합시다. 그러면 3 5 15 150만원이다. 그치? 150만원 500만원의 30%다. 이겁니다. 30명, 70명 합하면 100명이니까 그치? 100명 중에서 30명이니까 30%에 해당하고 30% 곱하기 500만원 150만원이 될 겁니다. 그거를 800번 대코드의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다. 150만원 그리고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이번에는 500번 대코드 나머지 350만원 몇 퍼센트? 70% 다 이겁니다. 7 5 35 350만원을 이렇게 500번 대코드의 비용 증가로 회계처리하면 입력 완료 풀만합니까? 오케이 그 다음 2번 문항 2월 15일 전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춘당금과 상계처리한 외상 매출금 55만원이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금 고려하지 마십시오. 됐죠? 작년도에 돈 때인 줄 알고 대손 확정 분기했었어?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올해 돈 들어왔다 이거입니다.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이 문제다 그지? 대손 확정 분기할 때에는 차변을 대손충당금에 쓰면 먼저 기록하고 부족할 때 대손 삼각비로 회계처리했었습니다. 대손 확정 분기 그와 달리 작년도에 대손 확정 분기해놓고 올해에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돈 들어올 때는 대변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작년도에 회계처리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어 무조건 대변을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한다고 했었었다. 그래서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고 다만 코드번호를 좀 주의하자 이거입니다. 매상 매출금에 매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 대변을 하자 됐습니다. 분석했고요.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워낙 자주 출제되는데 조금 변형을 한다면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대손 확정 분기할 때 전부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했다라고 자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대손 확정 분기할 때 차변을 올리 대손충당금으로만 회계처리 했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대손 확정 분기할 때 차변에 대손충당금 10만원 대손상각비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차변을 두개로 회계처리 했습니다. 라고 설사 자료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즉 변형이 조금 된다 하더라도 올해 작년도 대손 확정분에 대한 돈 들어오는 올해 시점에 회계처리할 때는 대변을 뭘로 전혀 작년도 대손 확정분기에 신경쓰지 말고 무조건 대손충당금으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 유론편에서 열심히 강조드렸던 부분이다 그죠? 그런 부분도 미리 한번 생각해 둡시다. 변형되더라도 우리는 자신감 있게 배운 내용대로 딱 입력해야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입력합니다. 2월 15일 차변에 보통예금 돈 들어오는 것 적고요. 얼마 55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손충당금으로 기록하는 거다. 코드번호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109번 코드로 끌고 오지. 자 오케이 입력 완료 3번 문항 2월 24일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서초의 주식을 한 주당 2만원에 100주를 매입했다. 매입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고 매입관련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 단 매입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하나의 점표로 회계처리하십시오. 뭡니까?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이다. 다른 회사 주식 즉 육아증권을 구입했는데 단기 매매 목적으로 구입했어. 그러면 차변 회계처리할 때 계정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다. 자 자산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재세금 운송료가 생기면 뭘로? 자산의 취득 부대비용이므로 차변을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지금 보는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거래였다. 이거 합니다. 육아증권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운송비 세금 이런 거는 생길 수가 없어 수수료 정도만 생길 수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생기면 그거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도 비용 계정과목 이름은 수수료 비용이고 코드번호는 900번째 코드로 입력하자. 이거 합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주식이라는 육아증권 구입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때 수수료 생긴다 하더라도 그 육아증권이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되냐에 따라서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도 달라질 수 있다. 육아증권이 육아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될 때는 수수료를 별도 900번째 코드로 회계처리 해야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다른 계정과목이 회계처리된다면 우리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서 수수료도 뭘로 그 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된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교수님들이 매우 출제하기 좋아하는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별표 쳐서 잘 개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는 내용은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거래 이므로 수수료를 아주 예외적으로 900번째 코드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입력합시다. 2월 24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 기록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 금액은 온리 수수료 제외한 순수한 주식 금액만 기록된다. 이겁니다. 2만원 곱하기 100주 2만 곱하기 100 200만원 이다. 그지? 200만원을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고 차변에 수수료 부분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900번째 코드의 비용으로 별도 회계 처리하는 거다.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네. 200만원 곱하기 1% 하면 2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돈 나가는 200만원 플러스 2만원 202만원 이 돈 나간다. 그지? 돈 뭘로 나갔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변 현금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습니다. 4번 문항 3월 2일 기업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이 금일로 만기가 되어서 다음과 같이 해약하고 해약금액은 모두 당자예금 계좌에 입금했다. 원천징수액은 자산으로 처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들어왔었는데 그게 이제 만기가 되어서 해약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기록되어 있던 정기예금이 대변에 적혀서 없어질 거다. 그지? 5천만원 차변에 5천만원 원금이 돈 들어올 겁니다. 돈 뭘로 들어왔습니까? 당좌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원금만 받는 게 아니고 이자도 받는다. 그지? 이자 수익 400만원을 대변해 수익의 증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원금 5천만원 이자 400만원 5천 400만원 돈 들어올 것 같다. 이겁니다. 다만 이자 400만원 돼서 우리가 돈 받을 때 전부 다 받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원천징수가 된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되는 부분은 돈이 안 들어온다. 그지?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지? 무슨 의미입니까? 내년에 내야 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과정을 통해서 미리 납부한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세금 미리 내는 거니까 나중에 낼 세금이 작아지는 거다. 그지? 따라서 원천징수로 돈 떼인 부분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자산이다. 계정과목은 선납세금 616000 그러다 보니까 5천 400만원 전부 다 들어오는 게 아니야 5천 400만원에서 616000 차감된 금액이 결국 당조해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겁니다. 분석 끝났다. 그지?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3월 2일입니다. 대변 정기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5천만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수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기록합니다. 400만원 5,400만원 돈 들어오지 않았는데 616000만큼 돈 떼인다. 이겁니다. 슬퍼할 필요 없다. 차변에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하자. 616000 그래서 차변에 당조해금으로 돈 들어오는 거는 얼마라고? 5338400만큼 5338400만큼 들어오게 됩니다. 됐지요? 그리고 5338400이라는 금액은 문제자료에서 차감지급액 이라는 걸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잔소리 하나만 기업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적히는 정기예금에 대해서 기업은행이라고 이렇게 거래처 관리해도 될 거다. 그지? 실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에서는 거래처 관리하는 게 무슨 계정과목이라고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돈 채권 다른 회사한테 줄 돈 채무 받을 돈 줄 돈 성격의 계정과목만 거래처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게 채점 대사입니다. 따라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기예금은 우리 회사 예금이다. 그지? 남한테 받을 돈 아니야. 그래서 실무라면 거래처 관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거래처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다. 다만 정기예금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는 계정과목이 돼서 거래처 입력하더라도 기업은행에 입력하더라도 감점은 없는 거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계정과목이 돼서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헷갈리면 어떻게 그냥 입력해버리면 절대 불이익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됐지요? 오케이. 팁 하나 말씀드렸고 그냥 저는 우리가 정리한 대로 정기예금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 안 하는 걸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5번 문항 봅니다. 3월 10일 3월 10일 대변인 이 보증금 이 보증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거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하는 거다.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죠? 어디서 돌려받아야 되는지 그지? 태성산업이라는 거래처 관리해야 될 거다. 대변은 보증금 주는 거 적으면 됩니다. 대변에 현금 300만 원 그리고 당장 수업을 발행했다고요? 대변에 당좌예금 이라고 회계처리합니다. 이렇게 회계처리면 되겠다. 입력합시다. 3월 10일 차변에 임차 보증금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름이 태성산업 천만 원 천만 원 대변에 현금 현금이 현금이 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700만 원을 대변에 당좌예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6번 문항 4월 15일 주식회사 한국건설에 공장건물 증축을 의뢰하여 완공되었다. 공사대금 1억 원 중에서 60%는 5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속 어음으로 결제했고요.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우리가 건물 지었다 이겁니다. 건설 기간 중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했다가 완성되면 이제 건물로 이름 바꾸면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회계처리하기 싫대 그냥 건물 증축을 의뢰해서 그냥 바로 완공했다라고 좀 단순화 해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굳이 쓸 필요 없다고 그냥 건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얼마 1억 원 대변 주의합시다. 우리 회사가 약속 어음 발행했다고 아무 생각 없이 대변을 지급 어음으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급 어음 계정과목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원재를 구입 과정에서 약속 어음 발행했을 때 쓰는 것이고요. 건물 짓는 거는 즉 유형자산 구입하는 거는 주된 영업활동 아니다. 그죠? 따라서 설사 약속 어음 발행했다 하더라도 절대 대변이 지급 어음 아니고 뭘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열심히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게 출제되는 겁니다. 별표 쳐서 다시 한번 개념 잡아주십시오. 미지급금 60% 그러면 6천만 원이다. 그죠? 나머지 4천만 원은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 발행했답니다. 대변 당좌예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미지급금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죠? 주식회사 한국건설이라고 거래처 관리하자.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할게요. 자 4월 15일입니다. 차별의 건물 그 다음에 급액이 1억 원 대변에 미지급금이다. 그지? 절대 지급음 아니다. 미지급금 이게 핵심입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국건설 6천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4천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습니다. 지금까지 3회차분 연습해보았고요. 뒷부분은 다음 강의로 진행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